일요일 저녁 6시 25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출연자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오버를 떨면서 이렇게 무서운 사람 집에 왜 들어가야 되냐 그랬는데 나는 거기서 우리 민주진보진영은 눈여겨봐야 될 게 아크로비스타다 거기가 아크로비스타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겼다 그걸 보시면 되죠 근데 크기가 좀 작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보셨지 여기는 네 저는 소중한 연휴 저녁을 그걸 보면서 시간을 죽이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게다가 또 이제 제가 아침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소중한데 솔직히 저는 비가 상해지 못 본 것 같았어요 나 어제 진짜 잠 못 잤잖아 그래서 눈이 부어있잖아요 그거 그거 보고 나서 속이 막 끌려오르니까 그걸 가라앉히려고 드라마를 몇 편을 받은지 몰라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거의 다 보고 저도 오징어 게임 다 봤습니다 아 그거 진짜 와 근래 보기 되면 또 역작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뭐 얘기가 좀 새는데 3편까지만 참고 보시면 3편까지가 스토리 진행이 좀 늦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4회부터 재밌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집사부일체 SBS에서 방영된 방송 저는 일단 안 봤습니다 안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기사 나온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봤어요 기사도 진짜 기사가 사실은 너무 많이 빨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집사부일체 내용에는 정치적인 어떤 얘기 민감한 얘기 그다음에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안으로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 이런 것에 관련된 질문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진짜 아무리 예능이라도 그러니까 집사부일체라는지 일체 없었어요 진짜 아무리 예능이라도 대선 후보에게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던져야 되고 공약에 대해서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신의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우리를 진짜 바꿔줄 수 있어요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예능 아닙니까 그거는 나는 이전에 많은 SBS에서도 그냥 했던 정치인이 나오는 그런 예능 프로에서 그냥 본인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약이 뭐냐 대한민국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런 최소한의 질문들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고 좀 꼬끄러운 질문이라고 해봤자 대통령만 만나면 싸우고 싶으세요? 이거 하나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보기엔 양세영의 애드립이었던 것 같아요 애드립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워낙 대사 소화를 잘해가지고 애드립인 것처럼 보이게 했을 수도 있고 저희가 속단할 수도 없는데 저는 토크 프로그램이 아니고 옛날에 힐링 캠프 같은 경우 토크 프로그램이 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정치적인 질문들도 좀 하긴 했었어요 힐링 캠프 때는 그런데 이건 토크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빠져서 완전 미화화만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불편하지만 이후에 출연하는 이재명 지사 방송을 보고 좀 객관적으로 비교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방송은 결이 좀 다르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분노할 지점이죠 맞습니다 문우님 감사합니다 이 코너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주고 계세요 M장이 진행을 하고 김성수가 패널이 되는 여러분 오너리스크가 많은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오너 이 시간만큼 제가 잠깐 김성수TV 오너가 되는 시간입니다 전체 분량의 거의 3분의 1이 음식 얘기야 윤석열이 음식을 갖다가 만들고 그러니까 애초에 대본을 이렇게 짠 거야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정적인 남자로 보여주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게 할 것인가 음식을 하게끔 하자 자취를 갖다가 2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음식 못하겠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도 자취 오랫동안 해봤잖아 기본적인 음식 다 하죠 그리고 했던 게 거의 계란말이 야 계란말이 못 만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조리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음식들이더라고요 자취생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할 줄 아는 계란말이 강 맞춰있다고 칭찬받는 사람 처음 봤어 예능이니까 뭐 그랬을 수 있다 김치찌개 불고기 못 맞는 사람 불고기 못 째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여러모로 좀 불편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 프로그램 내용 하나하나를 갖고 이제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과연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후보가 예능에 나와서 미화될 수밖에 없는 예능에서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다 나온다 그래도 그 안에 경중이 분명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시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당시간대에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한 시간대에 나눠서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석 명절 일요일 저녁 6시 이 시간대에 윤석열 후보만 나갔어요 왜 추석 날 윤석열을 배치하냐고 추석 날 밥상에 윤석열 후보 이야기를 올리고 싶은 미담으로 올리고 싶은 의도가 혹시라도 개입되어 있지는 않을까 충분히 의심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는 아예 등장을 안 했어 아내의 흔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랬어요? 뭐 알 수 없죠 저는 뭘 알 수 없어 뻔하지 질문해도 아내에 대한 얘기 단 한 마디도 안 나왔고 이 정도 해야 쫓겨나지 않고 살지 이게 다야 남들이 보면 엄청 자상한 줄 알아요 그리고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는 안 들어오고 금요일부터 금요일날 들어온대요 아니 바로 앞이 검찰총 대검이야 바로 앞이 걸어서 한 5분 거리? 대검이야 근데 월, 화, 수, 목에는 왜 안 들어오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어 잘렸나? 그 질문했다가? 사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누군가에게 한 표를 줄 때 대통령 후보에게 사실 영부인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우자에도 우리가 좀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라고 보고 근데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거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근데 배우자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것도 왜 그럴까? 뭔가 이해가 분명 있을 텐데 리스크를 다 제거해 준 거죠 그러니까요 장모 얘기도 안 나왔고 장모 얘기도 안 나왔고 예능이라서 못 물어봤다고 칩시다 근데 분명히 부인이 있는데 부인은 출연 안 시키고 언급도 거의 안 돼 불편할 수 있는 거 불편할 수 있는 거는 싹 발라줬다 썩은 부인이 골라내듯이 싹 발라주고 이 질문이 가장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대통령 보면 싸우고 싶은가요? 가장 민감했는데 이 이후에 장황하게 법치가 어떻고 저떠고 얘기하는 걸로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자기가 고시를 왜 구수를 했는지를 친구 좋아해서 그렇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또 요리 좀 하는 사람은 코팅팬 요리 좀 하는 사람은 코팅팬 잘 안 씁니다 이런 거 자식아 뭐 이런 거 주현 씨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니면 형님 많이 지금 승이 나신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지사도 출연하기로 일단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 한마디 더 해야 됐어요 우리 피디님이 일부러 그걸 안으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열포 갈까봐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기가 제일 생각해야 한다고요 아 그 부분이 제일 그러더니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쳐불렀어요 아 모욕감이 느껴져가지고 내가 그럼 노래라도 그럼 지가 평소에 그 노래를 많이 불러봤으면 박자는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박자도 못 맞춰 나중에 고음 부분은 또 삑사리를 갖다 계속 내더라고 그러면서도 그걸 다 부르는 걸 다 보여주냐? SBS야? 이야 진짜 대단하더라 니네들 정말 어쨌든 뭐 SBS의 이 줄대기 노력은 정말 대단하다 늘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빛을 발했다 SBS의 줄대기 노력